원래는 캐릭터가 내가 곰이잖아 방송 7년째 캐릭터가 곰돌인데 내가 곰더즈 짓으면서 하네 곰을 죽이는 걸 알고 있어 아싸 15랭크 나갔고 아우 야들야들한 것들 아우 야들야들하다 레디다 이거냐 레디 박자 레디 박자 그렇지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렇게 살아있는 맛집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우 야들야들 아우 야들야들 아우 야들야들야들 ANDY 이 근 хочется 애들 있어 이 근체들야들 있어 100퍼 있어 ahi 오케 이것도 하다 갔네 어디로 갔는지 알거 같애 여기 숨었을 가능성도 꽤 있어 요런 사가지없는 형이 인마 현실 살인마야 알겠어? 일로와 이 자식아 나만큼 해냈겠어? 누가 할 수 있겠어? 누가 현실 살인마가 되겠냐고 요런 멍청한 귀요미 자식 좋았어 여자는 살이 없어서 별로 맛이 없는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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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땐 분명히 구하러 올 거야 아무래도 이런데다 설치해주는 게 좋겠어 좋았어 새로운 덫을 찾으러 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덫은 과학이다 인류의 최고의 개발 제품비전 티번들을 버리고 남은 이놈끼리 풀고 있어? 이 자식들 전부다 이런 쓰레기들 이 자식들이 더 사리마야 티먼들은 티머니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야? 어 그렇지 허리 썩은 것 어 뭐 이런 개 어리 썩은 자식 어리 썩은 자식 어디서 농낙지를 날려들어? 주제도 모르는 닝겐 자식들 이러니까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거야 이 멍청은 자식들 여기 해주는 noun 너는 지졌어 들어가자 그래 어 잠깐만 얘가 죽어버렸어 그럼 구하러울烏은 cả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런 재개지 아니 근데 동료가 잡혀가는데 그냥 거시기만 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때는 저기 문 연다 지금 저기 문 열어 여긴 포기하는게 나 여긴 포기하는게 낫고 과감하기 전건 포기해 한 명 남았잖아 아 근처에 덫이 있어야돼 무조건 덫이 있어야돼 오케이 개 운좋게 가는거다 운좋게 대충한 여기다가 여기 아냐아냐 아 잠깐만 여기다가 개같은 자식 아 오른쪽에다 딱 설치했으면 딱이었는데 아 농락나올수있어 농락나올수있어 농락나올수있기때매 아 탈출했다 아 딱 오른쪽에 딱 판단했으면은 깔끔하게 죽였는데 아 아 아 무슨 아 오늘은 딱 간에다가 딱 콩팥이랑 심장에다가 딱 그쵸? 피 묻힐 만했어요 아 아 이거 뭐 진짜 간에 기별도 안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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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12, 14인데 어떻게 랭크가 20이야 야 레벨 11이 저건데 아 가자 마모님 가면 쓰면 살인자 닮았죠 죽고싶어? 살인자라니 그게 무슨소리야 살인마 살인마 오케이 한 명만 죽이지 않아 여러분들은 치킨 먹는데 한 조각 먹고 다음 조각 안 먹습니까?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 더 먹고 싶은게 치킨이야 끊을 수가 없어 도저히 인류의 최고의 즐거운 음식은 사람이니까 아 좋았어 멍청이 자식이 왠지 여기 걸릴 것 같아 다 설치해두고 여긴 별로 한 흔적이 없어 분명히 하러 올거야 여길 들어올거야 그렇다면 여길 숨겨둔거지 이렇게 쟤네들이 여길 돌고 이제 올거야 어 sono 내가 틀었어 다 들었다고 이 멍청한 자식아 어디로 갈수 있을거 같애 어딜 농낙질 할수 있을거 같애 이 멍청한 자식아 잘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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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명 메달고 아 구하러 올 것인가 아 근처에 아예 사람이 있지를 않아 아 잠깐만 으 병신들 으 으 으 으 으 야 이게 꼬칭이 어디갔어 어 간다 야 간다 야 잘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놈의 팀원 자식들은 나보다 더한 자식이야 동료를 도우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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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다가 이 처참한 곳에 묻어주마 으 으 으 니네들이 사람새끼라면 사람 동료를 구해야지 사람을 버리는데 나랑 다를게 뭐야 그러고도 니들이 니들이 정이라 할 수 있어? 다 똑같은 자식들 너는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너는게 제일 좋아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너는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수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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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일로와 가자 됐어 이거 틀어 가자 이 정도 되면 동료를 버릴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추악한 진실이지 방금 여자의 숨결을 느꼈어 어디 일로와!!! 이것사 일로와 이것사 아주 맛있겠구나 걸려들었지 어디에? 위에서? 덧? 일로와 어디있어? 내려왔어? 구출해냈어? 그렇다면 얘라도 매달아야지 너희들은 절대 생존할 수 없어 그걸 명심해라 기사 고기만 이 자식이 어디야? 어디야? 절로 유혹하는 거야? 뭐야 이 멍청인 자식 여기야 니들 싸우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서 한 번 한바탕 해보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보여? 멍청 안 놨다 또 구하러 와보시지 그래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걸 노리고 있을 거야 저기다 한 번 가보자 근처에서 사람 숨소리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여기 있구나 이 자식아 이 멍청한 자식아 일로 와 그렇지 어? 이걸 일로 와 누워 있어 이런 개자식들 어디서 감히 나의 피규어를 모아둔 걸 계속 망치는 거야 추석 때 놀러오는 이 사촌동생 같으니라고 열심히 전시해두면 뭐해 다 망가뜨린다 안 되겠어 나의 천시장소를 바꿔야겠어 아니야 바꿔선 안 돼 그럼 녀석들이 발전기를 돌릴 거야 저기서 발전기 돌리고 있구만 전시장소를 분명히 계속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저기 있어 남자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치킨을 봤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너는 게 제일 좋아 어디에? 아까비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 들어가는 척 하면 나온다 이제 나와 들어가는 척해 들어가는 척해 아 저기서 돌린다 돌려 그렇지 그렇지 더새 걸렸어 더새 걸렸어 이 나쁜 기집애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어? 나는 너희라는 족석이 정말 싫어 나는 너희라는 인간이라는 족석이 정말 싫어 가자 저기야 좋겠어 이거 분명히 지 혼자 탈출하려 그럴까 저 발전기를 돌릴 게 틀림없어 이 자식 발전기를 돌릴 게 틀림없어 이 자식 발전기를 돌릴 거야 분명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네 멍청한 자식 내가 못 봤을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바로 난 니 뒤에 있어 이 멍청한 자식아 라스트구만 아 마지막 피냄새 치킨도 한 조기 남았을 때 정말 아쉬움이 들은단 말이야 아 아 남자 이 퍽퍽한 마지막 치킨 사는 가슴살인가 뭐야 뒤진 거야 바로 시시한 것 아직 갈고리에서 저항하는 자식이 있구만 뒤졌어 아 치킨 잘 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측 채널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살인마 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지킨은 1인 4닥이지 인정? 48미터 전까지 어 생존자들과 조용함을 유지한다 좋았어 이제 더욱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겠어 녀석들이 방심함을 틈을 타서 갑툭틸을 하는 거야 다 찍어 몸 많으니까 다 찍어 아 이게 남들의 피로 올리는 맛이구나 어 아이 피맛이 짱 딱 레벨도 주고 있어 음 찍어 찍어 어 게이드 자 이제부터는 어 정상인으로 돌아가서요 뺨 좀 때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생존자 방송을 하겠습니다